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할리족구입니다 이번 경기는 관내 2부 경기입니다 아산족구단과 청룡 홍해 경기를 보겠습니다 1세트 막 시작을 해서요 4대 2네요 아산족구단 청룡 앞에 보이는 팀이 아산족구단 뒤에 건너편에 있는 팀이 청룡입니다 관내부 경기입니다 같이 그리기입니다 너무 Patienten 그러면 한가닥을 끌었습니다 1세트 배경왕 2세트 무라운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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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공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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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장기 2, 3, 4 2, 4 5, 6, 7, 8 5, 6, 7, 8 1, 2, 3 1, 2, 3 1, 2, 3 여자친구, 여자친구, 남자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여자친구 멘트 김성현 아れ 아 아 으 아 아 아 5 c v 에 부로 그 아 좀 아 청aju 폴 어 믿고 있습니다 2 2 3 4 5 5 6 6 9 10 11 12 13 13 14 14 15 15 16 15 조용히 해! partial fighting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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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나이스! 14대 11 매치포인트 15대 11로 총량 총량하 선수가 승리를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아서 바람도 안 불고 이 천안의 날씨는 아주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2-3-3-4-1 1-2-3-4-2-3-4-3-4-1 1-2-4-1 . 아 여기는 할리 쪽구 입니다 단 경기 보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